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쟁이다 눈쟁이 당 눈쟁이 당 눈쟁이 당 눈쟁이 처음 본 당 눈쟁이 받았다 안녕하세요 눈쟁이다 튀길 수 있겠지? 눈쟁이 당 어? 이선생님 계신 당 그러면 페라 나오겠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따면 돼 내가 따면 돼 이 선생님 2개에요? 이 선생님 2개에요? 이 선생님이 있다고요? 두맛 라인 없네 두맛 루지 일로와 루지 일로와 와 이거 스승이랑 스승이랑 후배 만났다 다들 미안한데 일드릴게요 다들 미안한데? 누가 우리보다 먼저 여기서 로봇을 터뜨렸나봐 누가 우리보다 먼저 여기서 로봇을 터뜨렸나봐 방송하고 있어요? 터뜨렸나봐 예? 아니요? 방송하고 있지 저는 언제나 혼자서 플레이를 합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서 플레이를 해요 라인 아르트 응 집중하 집중한다 디바 와 다른 파라다 다른 파라 근데 왜 이 선생님 파라야? 디바 하실걸요? 아마 파라 안하시면 어 라인이다 무슨 소리 맞아 맞아 나이야 뭐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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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리네 안 때리네 안 때리로 기업하라 기업하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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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송하라 디바 뒤로 거점 들어갔어요 오케이 정정정 거점 디바 거점 디바 한 두명만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다 불어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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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꾼데 정면으로 들어오겠네요 정면으로 들어오겠네요 왕왕 왕왕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오오오 아파요 아파요 어 디바 개피 디바야 디바야 아 꼭 있어요 나이스 아 아 내 타이어 아 뭐야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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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소름 아 아나 죽었어요 라인 개피 다운 어 어 들어온다 얘들 이러면 들어온다 조조야 메르시 궁 썼으니까 조조야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디바 오른쪽 자리야 디바 자리야 디바 나이스! 그냥 여기서 드리바! 아오 쏘리 쏘리 목표 목표 저 한명 들어온거 들어온거 디바 디바 송하나 오케이 오케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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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호그 호그 자리아 빼고 호그 뭐야 라인빼고 트레이서 투투투투투투투투 솔져 트레이서 호그 디바 라인 없다 상대 라인 없어요 호그 끌리는 것만 조심 나이스 호그 나이스 야 우리 맥스 개다리기야 왕격 700 넘어왔어요 팔아 넘어왔어요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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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제가 땄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어 가탈 돌아요 조금만 잡아주면 지배가 되자 핵이야? 핵이야? 핵이면 다 범는데 핵? 싫어요? 아 핵 아니야 개다리 개다리 가타도 나이스 정보 무게는 누구야 가줘 나 정면 무게 디바 아니에요? 넘어온 거? 뭐지? 하이씨 야 아나무 온 거 어떻게 해? 바로 거야? 바로 라인하우스 팔아 온다 팔아 온다 팔아 온다 팔아 온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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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매 상대가 아니라매 크흐흐흫 에 핵이면 으흐흫 시작부터 뭐라이긴 죽을 때마다 아 으음 뭐하지? 토르비온? 좋죠 토르비온 나 시스톤이 해야겠다 하셔서 좋아요 수비케 6인조합 흑대기 때문에 이겼다 요즘 바스티온 제가 제가 거의 핵급이거든요 안보이는데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핵급이에요 거의 핵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 오케오케 아 제가 이거 웬만 안 보여드리는데 나 형 잘못했어요 나 형 제가 이거 정의구현 할 때만 쓰는건데 정의구현 안하셔요 어 근데 내가 피갈게 없어 야 빨리 정해 내가 피갈게 없어 그러면 정의구현 해야지 정의구현 해야지 정의구현 해야지 정의구현 정의구현 진짜 잘해요 아 생나요 아 빨리 정의구현 소음공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구현 정의구현 아 나 정크래 하고 싶은데 우리 루즈가 바꿔줬어 어 바로 앞에 정크래 이거 자살이다 아니다 아니다 박아뒀어 박아뒀어 아니면 자리하니만은 실드 채우고 나머지 2층으로 가면 될거 나 실드 채우고 개꿀 개꿀 짓 감싸 개꿀 짓 감싸 어 잠깐만 나 죽을거 같거든 진짜로 어 바스바스 바스 정크 어 방벽 깨졌다 근데 상대 어 방벽 깨졌다 근데 상대 아 죽어버렸어 아 이걸 정크래 차이가? 어 이거 아 이거 파라 바꿔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파라 바꿔서 넘어갈게요 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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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일 줄 알아요? 네 저 파라하는데 원래 제가 본캐에서 파라 씁니다 바스 채웠어 바스 채웠어 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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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인 없어졌어 야 내 다단라 손 좀 걱정하지마 야 정병 정병 으악 내가 갈게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나이스 수고 용 어? 어 두덩이님 뭐지? 이거? 부캐예요? 안 해가지고 휴먼 휴먼 어우 잘련 당합니다 아 맥킹으로 죽었지 아 자기가 다른데다 아니요 아니야 한쪽까지 아니야 수술 아니야 그 아이디어? 어 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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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지 네 큰일빈 끝내 Cec ghan